정구 없지 넌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과 수리수리 마수리 어메, 왜 지나 척을 낳은지 절도 안 되네 이게... 앵간해야 말을 하지, 앵간이어야 아, 연병한다고 거기서 큰 질화를 하고 있었네 이... 아, 연병한다고 거기서 큰 질화를 하고 있었네 이... 이... 아, 돌아와요. 정신 챙기고. 이성팡금이 웃띠 오란 말이에요. 부모님 계세요. 이게 뭐예요? 제가 전복죽 좀 썼어요. 식사 좀 드셔야죠. 시방 밥이 너무 가요. 그래도 드셔야죠. 기력 찾으셔야 돼요. 기력 찾아 뭐하게요. 혹시 고모님 사두늘은 마음에 드셨어요? 어메, 어메, 큰일날 소리. 큰일날 소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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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아파. 그런 거 아냐. 일절 아냐. 온유이자. 명색이 나가 집안 어른인데 위신이 안 써요. 이러잖아요. 위신이, 위신이. 다 늙은 할망구를 달고 왔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. 아유, 그러니까요. 골라도 어쩜 막내 딸보를. 생긴 꼬라지도 복대가리 한없이 비쩍 가시만 남아갔구나. 아유, 미스 코레라도 들어다 놨으면 몰라. 자, 당간. 난 그 집 두 번 다신 안 가요. 냉면집도 그만두시게요? 그 꼴을 뭔 수로 본데요. 거짓말이다 저 Eyes은 여기에요. 이这 trickzag희가 깨끄 Defensemente him. Two Frau